안녕하세요. 언어 반복 학교입니다. 반복적인 영어 듣기로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켜봐요. 오늘은 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생활영어 50문장입니다. 그럼 시작해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는 너무 아파서 회의에 참석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우리를 당장 도와줄 수 없다. 그녀는 정말 조용하다. 그녀는 정말 조용하다. 그는 정말 크다. 빌은 어느 모로 보나 잭만큼 유능하다. 당신은 요즘 무척 바쁘시군요. 수표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 팩스로 보내는 것이 더 빠르다. 행동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밤에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아직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은 좋지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료이지만 뭔가 부대 조건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잘했는데 나는 네가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근교도 홍수를 만났다. 마리아 뿐 아니라 후안도 코스타리카에서 왔다.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필수 과목이다. 너 뿐만 아니라 그 빌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휴가에 대한 것뿐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뿐이다. 어제 내가 한 일은 빈둥빈둥 TV를 본 것뿐이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진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초조해진다. 그가 설명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욱더 수상히 여겼다.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는 말이 많아졌다.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컸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많아요. 자 이제는 모두 모이신 것 같으니 시작할까요? 이제는 탐도 학교를 졸업했으니 상사에서 일을 할 것이다. 자 이제 회사를 그만두었으니 다음에는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here there is a wheel, there is a way.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제수가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선을 행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Do good and don't look back. 자조가 최선의 도움이다. Self-help is the best help. self-help is the best help.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를 하는 것은 신이다.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 Many a true word is spoken in jess. Many a true word is spoken in jess. 황소는 뿔 때문에 망하고 인간은 혀 때문에 망한다. 운명은 던져졌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 Dead men tell no tales. 모르는 게야. What she doesn't know won't hurt her.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지 말라. Let's sleeping dogs lie. Let's sleeping dogs lie. Let's sleeping dogs lie. 시장의 반찬. A good appetite is a good sauce. A good appetite is a good sauce. A good appetite is a good sauce. 호랑이 없는 꼴에는 토끼가 스승 노릇한다.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제 것이 제일이라고만 한다. There is nothing like leather. There is nothing like leather. 적반하자. Carry the war into the enemy's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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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ry the war into the enemy's camp.